나를 뛰어넘는 10가지 방법 1. 어떻든 해보겠다고 말하고 행동하라 2. 내가 손해보는 일도 상대에게 이익이 되면 기꺼이 해보라 3. 빨리 인정받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라 4. 라이벌이 있다고 주춤하지 말라 그는 정신적 파트너다 5. 내가 남의 실패에 무관심하듯 남도 나의 실패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라 6. 자신의 약점을 알고 교정하라 7. 자신을 멋지고 당당한 대학을 맡은 주인공으로 여겨라 8.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남을 중요하게 여겨라 9. 작게 시작하라 10. 승리자를 흉내내라 곧 몸에 베게 될 것이다